메이씨가 한 문장으로 말하면 제가 들어보고 말할게요. 다시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한 사람이 물건을 사고 있어요? TNB 뭐라고 했어요? 한번 써줄 수 있어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물건을 파는 사람에게 돈을 주고 있어요. 이거 같은데? 잠깐만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물건을 사는 사람이 파는 사람입니다. 물건을 사는 사람에게 돈을 주고 있어요. 이거예요? 물건을 사는 사람에게 돈을 주고 있어요. 물건을 사는 사람에게 돈을 주고 있어요. 물건을 사는 사람에게 돈을 주고 있어요. 맞아요? niemand을 사는 사람에게 돈을 주고 있어요. 녜의 모호항이 뭐예요? 자, 띠, 자, 띠, 자 자, 띠, 돈 주다? 주다 아, 주다, 돈을 주다 이거 맞아요? 물건을 사는 사람이 파는 사람에게 돈을 주고 있어요 맞아요? 오케이 다음 거 해 볼게요 또 있어 노이 가우티한? 작은 그릇에는 오징어가 가득 담겨 있어요 한 번 더 뭐 써? 작은 그릇에는 오징어가 가득 담겨 있어요 작은 그릇에 오징어, 먹, 먹, 오징어가 가득 담겨 있어요 이거 이해해요? 이거 이해해요? 노란 그릇에, 노란 그릇에, 노란 그릇에, 먹, 먹, 가득 있어요 TNBX로 한 번 써줄 수 있어요? 작은 그릇에 오징어가 가득 담겨 있어요 방, 그릇에, 그릇에 오래知道 그릇 알아요? 그릇 마완 마우 도 오징어 목 목 오징어 오징어 네 네 네 모밭노 주라이먹 모밭노 이게 그릇이에요? 모밭 모밭 그릇 그릇노 그릇 또는 뭐 한국에는 이거 음 대야 대야 이런 말 있어요 대야 큰 그릇 그리고 네 모밭도 모밭도 오케이 티엥백 하나 까오 티엥백 하나 해주세요 음 노이 까오 티엥백 소리가 약해요 소리가 작아요 소리가 작아요 도이 막건모델 도이 막건모델 도이 된 뭐 써 한 번만 더요 도이 막건모델 도이 막건모델 도이 모델 도이 막건모델 도이 아줌마가 막건모델 빨간 그릇 빨간색 아 마우도 빨간색 옷을 입은 바지를 입은 아줌마는 도이 바 마우도 도이 모아 마우델 아 마우델 검은색 옷 입은 사람에게 물건을 팔아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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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아이 막건마오 아줌마 아줌마할게요 아줌마할게요 아줌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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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벨 아줌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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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standing 잘 여자는 반전 바지를 입고 검은 옷을 아 검은 모자 아 검은 모자 이거예요? 쓰고 있어요? 보입니까? 맞아요 아 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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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간 바지를 입은 아줌마는 검은 모자를 쓰고 있어요? 고아이 막건마우도 마 도이 무 마우덴 도이 무 마우덴 모자 쓰고 있어요? 네 네 네 도이 무 마우덴 고트 휴 하나 더 오세요? 이거 봐요 음 음 음 음 음 음 아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베트남의 전통적인 바구니에 꽃이 가득 들어있어요. 베트남의 전통적인 바구니에 꽃이 가득 들어있어요. 네, 들어있어요. 바구니, 바구니. 그릇 비슷한 건데, 바구니 이렇게. 꽃 있어요. 여기 한번 써볼래요? M꽃에 비해? 몰라요. 베트남의 전통을 알아요? 비슷해요. 전통. 바구니 두 개에 꽃이 가득 들어있어요. 네, 잠시만요. 그리고 그리고 여기에 글을 아까 들어있어요. 오징어가 들어있어요. 했었잖아요. Muck 아까 했었잖아요. 트윙백 쓸 수 있어요? 호텔에 비해? 아니요. 꽃이 가득 들어있어요. 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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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득. 꽃. 와. 와. 네, 네. 꽃. 와. 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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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한번 트윙백으로 써주세요. 트윙백. 트윙백. 네, 네. 네, 네. 이해 못해요? 아는 것만 써보세요. 아는 것만 써보세요. 아는 것만 써보세요. 아는 것만 써보세요. 어려워요? 그러면 이거 써보세요 거치마 나요 거치마 나요 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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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바구니를 뭐라고 불러요? 네? 이거 뭐라고 불러요? 이거 뭐라고 불러요? 이거 뭐라고 불러요? 소리가 약하게 들려요 이 바구니는 이거 뭐라고 불러요? 이거 뭐라고 불러요? 이거 뭐라고 불러요? 이거 한번 글로 써줄 수 있어요? 누가 불러요? 네, 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세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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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가 깜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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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다른 느낌은 기구하고 기체는 같은 단어잖아요 기 로 시작하는 단어 또 아는 거 있어요? 기 로 시작하는 단어 두고 기 경배 뭐가 있어요? 기구 기체 기가 티 아 콩비해 콩비해 다른 거 한번 해봐요 다른 또 어 음 해 해 보세요 해 뭐든 네가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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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l 이런 단어 한번 알 수 있어요? 보태의 해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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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NBS로는 비엔동 이러던데, 비엔남 이렇게. 한국에서는 동해, 남해 이러거든요. 서해. TNBS에서는 비엔따이, 비엔동, 비엔남 이렇게 하죠.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이거 네. 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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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리 있어요, 해리. 한국에도 해리 있어요. 이거 단위. 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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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시 뭐예요? 해군학교예요? 잘 모르겠어요. 나중에 알아볼게요. 네, 오케이. 네, 네. 해리. 그리고 해. 항해. 항해. 한국어도 항해 있어요. 항해하다. 항해사도 있어요. 이거 알아요? 항해사? 항해하는 사람. 네요이, 네요이. 난 항해. 항해.